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간 듯 반짝 추위가 찾아왔죠. 오늘은 바람의 세기가 조금 잦아들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기 중에 찬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겠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훑고 지나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작은 불씨도 바람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아침 9시 전후로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 한때 다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6도, 영덕과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바람의 세기가 다시 강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주지역 고교평준화는 경주시장의 선거 공약이자 시민들의 관심사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석기 의원도 공약으로 제시해 추진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고교평준화는 2년 전 경주시장 선거 공약입니다. 준하경 시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공론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유출의 요인이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교평준화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지난해 말 열린 교육원탁회의. 시민들이 10여 개 테이블로 나눠 다양한 토론을 했으나 고교평준화를 중요 의제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손 들었을 때 찬성률 높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바로 몰라 하니까 고교평준화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동안 지지 부진하던 고교평준화는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부각됐습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도 핵심 공약의 일을 포함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몰리는 입시 경쟁과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쥔 도교육청은 평준화는 장단점과 지역특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올 하반기에 다시 원탁회의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이어 국회의원 당선인도 고교평준화 공약을 하면서 주춤하던 경주지역 평준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당 쇄신을 추진하는데 대구, 경북 출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조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확인했듯이 통합당은 대구, 경북이 가장 큰 지지 기반이지만 대구, 경북의 정치적 위상은 초라할 뿐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와해됐고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을 재건할지 논의 중입니다. 통합당 지역구 당선인 84명 가운데 영남권은 대구, 경북 24명을 포함해 54명입니다. 당선인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주요 직책을 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지지세 확장을 위해 영남 색채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남 정서가 더 짙어진 상황이 있고요.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더 높아진 영남 정서 비중을 우리가 좀 더 수도권 중심 시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큰 지지 기반인 영남권 거리 두기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적 쇄신의 핵심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불출마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북에서는 재선 이상 의원은 단 한 명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대구경북 의원 절반가량이 초선으로 바뀌고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아예 2선으로 물러나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서 영남, 다선, 중진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서는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앞장 세우는 그런 인적 쇄신을 자기들 스스로 해야 돼요.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요직에 도전할 만한 3선 이상 대구경북 의원은 주호영, 윤재호, 김상훈 의원 3명만 남았습니다. 통합당이 쇄신을 위해 영남 이미지 탈피를 노리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은 오히려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설령 만기로 퇴역해 엘도라도호가 임시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울릉 주민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큰 배가 운항해야 한다며 낡고 작은 엘도라도호 투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설령 만기로 퇴역해 엘도라도호가 당분간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울릉군 의회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엘도라도호의 선체 크기가 작아 기상 악화 때 결항이 작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더 큰 배가 운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920명 정원의 선플라워호와 달리 414명 정원의 엘도라도호가 운항할 경우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며 2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엘도라도호가 투입되면 더 이상의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6개월 후 대형 선박으로 교체 투입하는 조건부인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조건부인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수청은 엘도라도를 임시로 투입하고 울릉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해양수산청이 선사측의 입장만 고려한다며 청와대 1인 시위 등 범·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비롯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계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북 경찰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예천군이 지난달 말부터 예천감자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지역주민, 단체, 출향인 등이 동참했고 한 대형 매장도 전국망을 통해 특판을 냈습니다. 급식 중단 같은 요인으로 감자가 남아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농산물의 전체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도, 영천 등지, 미나리 농가의 현장 판매량이 80%나 감소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도내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피해액은 78억 원, 일반 농산물까지 합치면 379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경상북도는 추정했습니다. 이에 경북경찰이 나섰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산하 24개 경찰서가 동시에 각 청사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청 소속 7천여 명 가운데 희망하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한우, 미나리, 딸기 등 농산물을 주문해 한꺼번에 구입한 겁니다. 액수로는 총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크게 열었을 뿐이며 매년 2회 직거래 장터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뒤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사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번 주 아침 기온이 내려가더니 어제 아침 의성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6도 정도 낮았습니다. 일교차도 커서 감기에 걸리기 십상인 날씨입니다. 콧물은 좀 나긴 나는데 날씨가 좀 차와지니까 전부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지금 혼자 나왔습니다. 콧벽 입고 나오셨거든요.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릴까 봐. 금요일까지는 평년 대비 6도 정도 떨어진 추위가 이어지고 주말부터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안동기 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뒤늦은 꽃샘추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국면에서 감기가 의심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감기와 같은 코로나19 유사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밀집도를 낮추고 환기를 자주 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 시간 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안동대 등 지역 대학들이 올 1학기 나머지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계열 실험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이 5월 중순부터 제한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천에선 집단 감염 시작 2주 만에 처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대 행정학과가 개설한 지방자치론 수업이 온라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교수가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일주일 안에 찾아서 듣는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과 유형은요. 안동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포함해 이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나머지 1학기 학사 일정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계열의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은 다음 달 11일부터 대면 강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방역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5명 이하에 대해서만 대면 수업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5명이 넘더라도 15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명 단위로 분리해서 수업을 허락하고 그러면 얼마의 학생의 생활관 수요가 나올 것인지 파악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1인 1시를 원칙으로... 집단 감염 환자가 38명까지 늘었던 예천에선 2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PC방을 출입한 중고등학생 검사에서도 다행히 추가 양성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41번 환자가 예천군 총선 개표장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장갑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표 종사원 18명을 추가로 격리 조치하고... 예천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 증가로 도내 격리자 수는 다시 2,5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북 보건 당국은 격리 해제 전날 무단 이탈한 예천의 20대를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을 처음 적용해 고발하고 격리자 자택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불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산북도는 어제부터 4월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불시 점검 대상은 안전보호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 등이고 적발된 무단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면서 무단 이탈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산북도가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 생활비를 이달 말까지 도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20일 현재 지급률이 10%에 머물렀습니다. 경산북도에 따르면 재난 긴급 생활비 접수 건수는 59만 9천여 건으로 당초 지급 대상 가구 33만 5천여 가구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경산북도는 이 가운데 재난 긴급 생활비를 실제 지급한 사례는 3만 8천여 건, 지급액은 222억여 원으로 지급 비율은 약 10.6%에 그쳤습니다. 경산북도는 신청자 급증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역사랑상품권 대체 등 지급 수단에 바꾸는 문제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기후 악당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최근 8년 연속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도 강원도 3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설비투자 내역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월성 핵 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 위원회가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서를 위해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여론 수렴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울산 시민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역 실행기구 구성과 공론화에서 배제돼 엉터리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울산 북구 주민 투표로 직접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위원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5월 기준 만 15살 이상 37살 이하 경주 시민이며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선정합니다. 계절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간 듯 반짝 추위가 찾아왔죠. 오늘은 바람의 세기가 조금 잦아들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기 중에 찬 기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겠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훑고 지나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작은 불씨도 바람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아침 9시 전후로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 한때 다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6도, 영덕과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바람의 세기가 다시 강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